지금부터 이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코드라고 하는 것, 일종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도. 설계도인데,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설계도처럼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 살짝 보이는 이런 텍스트 형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제출하면 컴퓨터는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적혀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바 코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헬로월드라는 것이 출력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 영역 이만큼에서 제가 이렇게 빗살문인가요? 이렇게 체크하는 이 영역은 여러분에게 현재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모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헬로월드라고 치면 헬로월드가 출력되고 안녕세계라고 한국어로 치면 한국어가 출력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제출하면 자바가 여러분이 작성한 대로 화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해준다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이 파일의 이름은 헬로월드.java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컴파일 컴파일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사실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예요. 컴퓨터는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기계어라고도 하는 그것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있는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바로 그 변환하는 과정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진수로 기계어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스 코드를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것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컴퓨터가 정확하게는 버츄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전환해주는 바로 이 전환 과정이 컴파일 컴파일러가 하는 일입니다. 컴파일러 바로 자바 C라고 하는 것이 컴파일러이고요. 이 자바 C가 하는 그 일을 우리 보통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 버츄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주는 것이 자바 C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이렇게 hello world.java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이 코드 있죠? 이 코드 이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이동하셔서 거기서 자바 C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hello world.class 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대문자로 나올텐데 hello world.cla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 hello world.class라는 이 파일이 바로 자바의 가상머신 자바의 가상머신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이 가상머신에게 전달해서 이 파일이 가상머신이 이 파일에 개소되어 있는 방식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자바라는 명령이고요. 이 자바라는 이 명령은 이 자바런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런처가 하는 역할은 이 뒤에 따라오는 이 이름, 이 뒤에는 .clas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hello world.class라고 하는 이 파일, 컴파일된 결과 만들어진 파일이죠. 저 파일을 버추얼 머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코드를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고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 바이트 코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컴파일러 java c라고 하는 컴파일러고요. 자, 그게 최종적으로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런처라고 하는 명령어로는 그냥 자바라고 쓰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또 한 번 적은 거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편집기로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바 c.hellowed.java라고 여러분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자, 컴파일러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하면 그 바이트 코드가 java.hellowed.class라는 이름의 이 파일에 담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java.hellowed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이 파일이 전달이 되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은 저 파일에 적혀있는 바이트 코드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대로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흐름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어떻게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 되는지 또 이 자바 파일을 생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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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